포스코가 윤리 상담과 비윤리 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세계 6개 국어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. 이에 따라 홈페이지 방문객을 비롯해 투자자와 거래처 등 이해 관계자들도 영어와 중국어,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로 윤리 상담과 비윤리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포스코는 임직원이 윤리 규범과 반부패, 공정 거래 등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교육과 상담,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. 파티